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대선공동선대위원장이 전북을 찾아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홍영표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라며 민주정부 사기를 열 수 있도록 이재명 후보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. 홍 위원장은 최근 이 후보 지지율 답보와 관련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TV토론 등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면 중도층 표심이 이 후보를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